안녕하세요. 중국 사임유나 제니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화들, 그런 조화들로 꾸며져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요즘 조화들은 애정같지 않게 정말 만져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질감도 만져보면 어 이거 진짜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좋아하지만 이렇게 꾸며 놓으면 정말 싱그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끼도 좋아합니다. 좋아. 만져보면 진짜 진짜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다 조화입니다. 조화. 숲속에 온 것 같지 않나요? 조화.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직 4분 수술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저희 사이트에도 오시면 예쁜 조화들이 많아요. 조화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특히 조화나무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식물을 잘 못 기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화나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집에 두셔도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요. 정말 진짜 같죠? 조화 같지 않죠? 이거 지금 다 조화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있는 갈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보다 제가 더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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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화나무입니다 3.49mm 1.29mm 1.29mm 3.31mm 1.29mm 2.30mm 3.35mm 4.36mm 4.35mm 4.37mm 5.35mm 5.35mm 어떠신가요? 예쁘죠? 저희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조화들도 정말 품질도 좋고 그리고 실제와 다름없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구경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공장을 직접 거래해서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우리 집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파 주세요 네, 이렇게 조화도 잘 꾸며놓으면 이렇게 싱그럽게 보이고 예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사이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중국 사임 누나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